아니 뭐라고?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매월 납입보험료가 15만원, 20만원 납입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싸게 납입하면 설계사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사를 의심해 하셔야 돼요. 보험왕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험왕입니다. 9월부터는 어린이보험이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나이가 9월부터는 정말 아쉽게도 15세까지만 가입이 됩니다. 그렇죠. 보험왕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계속 어린이보험 보장내용과 기존의 S화재, M화재, 15만원, 20만원 납입한 사람들 증권 분석을 통해서 7만원, 8만원대로 한디, 농디, 하나와 농협, DB, 손해보험 콜라보로 혼합설계에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린이보험하면 10만원 미만으로 아주 넉넉히 비갱신형 20년나 90세, 암 5천, 뇌혈가 2천, 허혈성 2천, 특정 심장질환 1천, 기타 부정맹 1천만원, 거기다가 질병수수비, 상해수수비, 종수수비, 특정 엔대수수비까지 상해우정의 1억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걸 넣어도 비갱신형으로 20년나 90세 만기일 때 10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0년 납 아니에요. 20년 납입으로. 그런데 요즘에 저 보험왕이 8월 초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보험왕 어린이보험을 기존에 S화재, M화재, H해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 20년나 100세 혹은 어떤 분들은 30년나 100세로 납입을 하는데 10만원 미만도 아니고 15만원, 20만원 정말 무식한 설계사한테 어떻게 가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5만원까지 납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여유가 있어서 내 자녀 비싸게 가입하는데 보험왕 너가 뭔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보험료를 비싸게 납입하고 싶고 또 보험회사 배불리 뭐 살려주려면 그렇게 비싸게 납입하세요. 하지만 비싸게 납입한다고 보장 내용이 과연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저 보험왕 요즘에 증건무석이나 아니면 기존에 가입했던 거 증건무석을 해보면 정말 대부분 개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몽몽 개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15만원, 20만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0세나 50세 남성 기준으로도 15만원이면 정말 떡을 치는데 정말 15만원이면 아주 넉넉히 가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30세 전에 어린이 보험 가입을 하는데 10만원 미만으로 가입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15만원, 20만원 납입한다? 그건 정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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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10만원 미만으로 가입을 해도 비갱시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전에 S화제, M화제에서는 실비 외에 암,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있었어요. 요즘처럼 내열관이나 심혈관, 기타 부정맥 이런 부분들이 비갱시험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지만 예전에 가입하신 2014년, 2010년 전에 가입하신 많은 분들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썩 그리 좋지 않다는 것.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시험으로 되어 있고 갱시험은 평생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험료가 가파리게 쭉쭉쭉쭉쭉쭉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갱시험은 절대 삑 안 좋다는 거죠. 비갱시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갱시험으로 가입해도 보험료가 저렴할 판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비싸고요. 정립보험료가 너무 과다하게 쓸데없이 넣다 보니까 보험료도 비싸고 향후에 보험료 인상도 많이 되고 또한 보장 범위도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또한 암, 뇌질환, 심장질환도 5천, 3천이 아니고 2천, 천만원으로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썩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보장받기 힘든 말기 폐질환, 강경화, 심부전 이런 부분들도 영구적인 산소 혹기를 껴야 되기 때문에 보장받기 매우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에 중대질병 걸려도 거의 다 통원치료하고요. 2, 3일 정도 수술하고 바로 통원치료 시키거든요.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통원으로도 충분한데요. 입원비 일당이 3만원, 2만원 보험료가 비싸게 매월 보험료를 2, 3만원씩 쓸데없는 입원 일당으로 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 만기, 그 다음에 비갱신형, 보장 한도, 그 다음에 보장 범위, 뇌혈관, 허혈성, 심혈관 쪽 그리고 거기다가 예전에 수수비도 갱신형으로 질병 수수비가 많이 되었고요. 종수수비가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질병 수수비, 상해 수수비, 종수수비, 특정 엔대, 뇌질환, 심장질환, 질병코드로 보장이 되는 특정 엔대 수수비까지 이 모든 게 비갱신형으로 가입해도 8, 9만원이며 풀로, 프리미엄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린이보험 15만원, 28만원 가입한 사람들은 절대 절대 무조건 해지를 하던가 보장 분석을 통해 최대한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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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쓸데없는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통장의 구멍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15만원, 20만원 권유하는 설계사가 있다면 어린이보험 절대 그 설계사랑 2년 끊으세요. 2년 끊어야 돼. 그거 너무 심해요.